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구를 추모하는 추모석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마련됐습니다. 경주 동국대는 고인의 유가족, 군대 동기들과 친구들, 이대원 총장 등 교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고 최종근 하사 추모 식수와 추모석 재막식을 가졌습니다. 저는 종근이가 주목나무와 더불어 영원히 동국대학교 학우들, 선배들, 후배들 가슴에 항상 같이 했으면 합니다.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었던 최하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지난달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혓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순직했습니다. 경주 동국대는 최하사가 생전 공부했던 지능관합 동산에 주목나무를 심고 고인을 기리는 추모석을 설치했습니다. 유족들은 최하사가 군복무기간 중 모은 월급과 수당 천만 원을 경주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.